주나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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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주나형 주나형 아 주나형 제발 주나형 주나형 아 스카이프로 해야돼 주나형 주나형 누구랑 전화하고있는거야 멈청하게 또 낙 낙기어 가고있어 주나형 우리 주나형 우리 주나형 낙기어 가고있어 주나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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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예예 잠깐만 잠깐만 여기 어디야 잠깐만 아 지금 지도, 지도 보세요 지도 아냐 우리가 만나야 볼 수 있다고 일단은 한 번 만나야 지도를 볼 수 있는 그 조건이야 일단은 지도 다시 꺼? 아 근데 적위치가 안떠서 다행이다 여기 어디야? 지도를 펼치긴 했는데 아 미친나 여기까지 왔어? 적위치가 안떠어요 아 적위치가 안떠어? 오케이 오케이 가만있어봐 예예예 주나 형 일단은 그러면은 할리우드 쪽으로 와 할리우드 아 바이노드 예예예 바이노드 쪽으로 와요 예예예 아 예예 끄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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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일이 없어 예예 안컬요 안컬요 아 근데 이게 지금 스카이프로 해야겠어요 진짜 그래서 이게 스카이프 안하니까 힘드네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다 정보가 정보만 얻고 다 간만보지 간만 그거 하더라고 신양님한테 아까 전화했는데 갑자기 힘내세요 하더니 끊고 신인님 또 누구 만났 어 저 누구 만났어요 하면서 어 잠깐만 나 지금 나 지금 바이노드 다 왔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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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저 누가 총 쏴요 어? 도망가 일단 도망가 누가 총 쐈까요? 지금 지금 바이노드 쪽으로 도망가고 있거든요 아 지금 도시에서 바이노드로 도망가고 있어요? 예예예 계속 올라와 바이노드 쪽으로 올라와 나 지금 바이노드 지금 그 산 꼭대기 하나 내려갈게 내려갈게 무슨 차 타고 있는지 아시나? 저 빨간색이요 완전 빨간색인데 예예 나 일단 도시 도로 쪽으로 내려왔거든요 도로 쪽으로 내려왔다고요? 예 저 바이노드 있는데 이제 바이노드 어디 산으로 어 여깄다 멈춰봐 이거야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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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랑 안 부딪쳤어? 안 보여 어 꺼 꺼 꺼 꺼 꺼 야 지금 뜨아 아아아아아아 아 이거를 아아 아 아이 미친 아 나 진짜 주너 형인 줄 알고야 아 주너 주너 형하고 전화하고 있어서 무기가 안 떠 전화를 끄고 무기를 띄워 써야 됐어 아아아아아 주너 형 뒤졌어요 아니 어두워 가지고 자기 차 뭐 잘 못 보았나 이 생각했지 아 아니다 이거 반대 아니냐? 아 죽었냐? 아 신망 테크 어 아 이게 어 좀 거시기 했네 아 너무 아깝다 이제 이제 스카이프 패치만 하면 돼 이거 와 이게 잘 안 맞네 아 제대로 안 했구나 뭐야 왜 거기 있어 갑자기 아 아깝네 주너 형 뭐 하는 거야 주너 형 뭐 하는 거야 야 우리가 팀이었는데 전화 오지게 안 받더라 아니 형 내가 병신이 형이랑 우리 둘이 같은 팀인 줄 알고 아니야 너 같이 다녔어 설마? 우리 둘이 같이 다녔어 아니 바보 아니야? 그 옷 구별 못해? 아니 그러니까 옷에 대머리에 꽃무늬가 나랑 같은 팀이라고 적혀있었는데 그 형이 꽃무늬 팬티인 거야 내가 그거 후드티까지 생각은 못하고 아무튼 우리 둘이 같이 다녔어 아니 근데 그 병신이가 대머리는 아니었잖아 근데 왜 왜 꽃무늬만 보고 같이 다녔냐 내가 꽃무늬인데 아 몰라 나랑 같이 다녔어 아이 진짜 개 답답해 걔 꼬였잖아 아무튼 아니 근데 그 형도 속아서 나랑 같이 다녔다니까 걔는 왜 또 속아 아이 무슨 완전 막장이었네 몰라 우리 둘이 정신이었어 아 마지막에 진짜 전화 이거 가야될 때 스카이프로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래 이거 안될까 어 스카이프로 하고 아예 그거 있지 아예 경찰차 다 입고 아예 초현실 모드로 가야될 것 같아 경찰차? 아 경찰까지 있고 잠깐만 이거 좀 잘 살리면 재밌겠지 아니 아니 아 그럼 하지마 다음부터 하지마 아 장난 장난이야 장난이야 근데 1인칭이나 약간 불편한게 있다 아이 근데 1인칭이 재밌어 또 보는 입장에서 재밌어 우리는 불편한데 아 그건 그래 근데 그 전화만 어떻게 한번 잡으면 돼 이거 전화 진짜 이게 소통이 안되니까 미쳐 진짜 일단 스카이프를 좀 바꿔야 돼 스카이프 아 맞다 전부 캡쳐보도 있어야 된다고 아니야 그 핸드폰 스카이프도 할 수 있어 아 핸드폰 스카이프 그래 핸드폰 스카이프 아 그거를 그럼 마이크로 넣는 거야? 뭐가? 핸드폰 스카이프 음질 개오죠 아니 핸드폰 스카이프로 해서 아 액방 마이크도 연결하고 어 그렇지 음 잠깐만 아니 뭐 액원 스카이프로 혹 시원하게 가든가 아 지금 아무튼 나랑 병신형은 야 우리 한번만 딱 더 할까? 패치 스카이프 해서 그럴까? 음 한번만 핵마 까자 핵마 응 알았어 알았어 아니 액원 스카이프 하면 트위치 녹화 일시정지 돼요 아 그럼 안돼 그럼 안되고 어 그럼 안되고 아니 아니 그러면은 스카이프로 일단 하는데 그 다음에 그거야 데스매치 해서 안하고 그냥 일반으로 할 거야 일반으로 할 거고 어 스마트폰 스카이프 하면 스마트폰 스카이프 하면 우리가 대화하는게 안들어 아 드론은 가지치 않아 들어가는데 아니야 드론은 가는데 그거야 드론은 가는데 이제 이제 액방 마이크도 켜놓자 이건가 액방 마이크도 켜야지 녹화할 때 자기 소리가 들어가니까 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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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왜 누가 누가 가고 논란이 들어온데 누가 간대 우리 한번만 한번만 더 하자 오찌님 옷을 못보여 저래요 ? 아 으앗 이zhou 원치